뭐야? 아 귀여워 이거는 핑크팬더 올인원 이거 똑같아 묻었어? 예 그래 괜찮아 아 이쁘다 유치원 유치원 가야 될 것 같아 우투브 아버지한테 올게 아유 귀여워 뭐야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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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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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같이 놀자 귀여워 야 이거 하면 안돼 야 이거 하면 안돼 야 일어나 누구 일어나 야 누구 일어나 야 일어나 귀여워 누구 일어나 아이고 이뻐 친구야 친구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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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여기다가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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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미니언 두부 여기다가 미니언 가방 메서 유치원 보내면 되겠다 여기 subject 여행 헉 너무 잘해 그녀들 감사합니다.